네, 범포에이트 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IS 환경을 구축한 곳에다가 이제 에러 페이지 로그하고 기본 페이지 구성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때 인덱스.asp라는 페이지 안에다가 우리가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테스트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설정을 해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오류 페이지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 페이지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오류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런 기본 페이지로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파일을 지웠죠. 메인 페이지를 하나 지면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환경, 웹서버죠. 웹서버, 윈도우즈 서버에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인덱스.htmb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뒤에다가 이제 다른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인덱스.asp 페이지라는 것으로만 접근했을 때 우리가 만든 이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기본 페이지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좀 볼까요. 인터넷, IIS 관리자 쪽으로 들어가셔서 좀 속도가 느리네요. 자, IIS 페이지가 나왔죠. IIS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여시면은 이렇게 설정 파일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위에는 이제 닷넷 환경에 관한 페이지 설정인 것이고요. 아래는 이제 ASP 환경, 우리가 IS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쪽에 설정하는 그 페이지들입니다. 그래서 IS 써있는 부분들이 ASP 환경들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기본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 문서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default.html, html부터 asp, 그 다음에 인덱스.html, html, 그 다음에 전번에 저희가 지웠던 이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들이 없고 이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페이지로 우리한테 보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다가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오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인덱스.asp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이제 올라와져 있죠. 제일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페이지가 완성된 걸 보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asp 아니면은 뭐 인덱스.html 이런 페이지로 이제 메인 페이지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것들을 이제 뭐 상단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거 말고 인덱스.html이라는 게 있으면은 얘보다 먼저 좀 상단을 올리기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하시면은 위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제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설정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절대로 없는 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 테스트.asp라는 페이지가 없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페이지들이 나와요. 이런 페이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asp 없는 걸로 디렉토리 하도 디렉토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페이지들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있는 거 이걸 한번 제거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아빠 요거부터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여기에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 접근을 하면은 이게 SS가 거부되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403이라는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하고 이제 HTTP 상태 코드. 페이지 상태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에러들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SQL 인젝션이나 그런 거 했을 때는 5번대의 서버 페이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주의 있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경로나 그런 것까지 아니면은 서버의 중요한 정보들까지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러 페이지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보면은 오류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오류 페이지에 보면은 이 경로가 각각 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경로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페이지, 각 에러들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페이지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04 페이지가 어떤 스케이너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다,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화면상에 보이지 않고 모두 다 그냥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404 페이지 없는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그냥 뭐 관리자한테 문의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페이지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200페이지로 강제 이동, 리덕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안상 설정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404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 페이지가 여기에 우리가 기본 페이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를 다른 URL로 이렇게 리덕션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302 리덕션으로 해서 다른 도메인 쪽까지 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서버 안에 있는 페이지로 절대 경로로 맞춰, 상대 경로로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302 리덕션은 다른 서버 도메인 정보나 아니면은 뭐 내부에 있는 페이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URL 도메인 방식으로 써주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리덕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운영에 따라서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하고 뭐 동일하게 우리가 이 페이지에다가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바로 이쪽에 이제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러 페이지스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일하게 우리도 에러 페이지스라는 것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404라고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4, 그 다음에 ASP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이거를 노트패드로 열어가지고 똑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컨택트, 컨택트, 그 다음에 to admin 맞나요? 문법상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더라.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라. 만약 이런 것들이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런 것들이고요. 에러 페이지라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보통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서 이런 여기 없는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다 관리자 쪽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관리자 페이지에다가 관리자 쪽에다 문의를 하셔라. 아니면은 이제 콜센터에 문의하셔라. 이런 것들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에러마다 다른 어떠한 메시지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5번대든 4번대든 300대든 동일한 그런 메시지들이 발생해서 이제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사용자들 그러면 스크립키드죠. 스크립키드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그런 공격자들에게 이제 이것이 실제 공격들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역할로 이런 식으로 보안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현재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러 페이지스 그 다음에 404 ASP로 만들었죠. 저희들은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지 없는 데다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가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에 접근하시면 페이지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네 이걸 잘못 썼네요. 제가요. 스펠링을요. 자 에러 페이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페이지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이게 컨택트 투 어드민 이런 페이지로 바로 리드아이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안상 보통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정상적인 페이지로 만들어서 강제 이동을 해라 라는 하나의 그런 보안 설정인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패킹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요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IS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런 보안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IS에서를 운영을 하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